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 어느 순간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때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내가 열받지 마자고 나를 차갑게 빨리 식히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쌀쌀 맞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냥 그래 라고 어느 순간 싹 떨어져 나가요 이게 때로 효과도 좋은데요 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버림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약간 엄마가 너 힘들어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잠깐 바람 쐬다 올 거야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그 부분이 찡하게 되면서 미친 듯이 엄마한테 달려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 가령 ADHD 선천적으로 무지하게 산만한 애들은 꽉 잡는 것도 필요한데요 불안이 심한 아이들 그러니까 각각마다 이 아이한테 좀 건드리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있잖아요 내가 안 살 거 아니면 두 번 다시 볼 거 아니면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거는 건드리지 말자 가령 실업자인 남편에게 돈도 못 벌었다 주고 이런 말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상대의 아킬레스 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주 같은 거는 뭐냐 이 아이는 지금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 때를 부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싹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아이의 아킬레스 건이에요 버림받는 거 아까 다 하는 건 잘못했네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특히 세돌미만의 아이들의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때를 써도 엄마는 으그 그러면서도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거 잘하자